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기본 작업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할 위치 A26세를 선택하시고요.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인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OR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최대 값을 고하게 해서 라지 함수를 사용합니다. 매출액이 최대이거나 매출액의 데이터에 가서요. 범위를 지정하시고 그 다음 F4 절대 참조. 매출액의 데이터는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할 수 있도록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큰 값이라고 하면 1이라고 넣어주시면 최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값을 구한 데이터가 혹시 HECL하고 같습니까? 라는 조건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매출액이 최대이거나 다시 한번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스몰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동일하게 매출액의 데이터는 동일한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첫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기 위해서 1이라고 넣으시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HECL가 같습니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라는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OR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조건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필드명을 따로 넣진 않았네요. 그럼 잠시 아래로 내릴게요. 그 다음 필드명을 조건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A26에다가는 조건, A27에다가는 함수식을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모든 데이터가 아니라 문제에 제시된 회사명과 그 다음에 자전거명과 매출액 3개만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그 다음 A30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3개의 데이터만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추출할 필드명을 작성해 놓으시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1부터 제24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매출액의 최대값, 라지와 최소값에 해당한 데이터 작성해 놓으셨던 범위 정하시고요.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회사명부터 매출액까지 해당 데이터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가장 큰 매출액과 가장 작은 매출액에 해당한 회사명, 자전거명, 매출액에 대한 데이터만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 A2부터 제24 영역까지 범위 정하시고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하겠다라고 선택하시고 수식을 작성하는데요. 뭐뭐 이거나 라고 되어 있네요. 오활함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익률이 I2셀을 클릭하되 I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이 앞에 있는 달라는 지워주시고 그 값이 초과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다라고만 넣으시면 되고요. 20% 라고 작성합니다. 신표 그 다음 두 번째 이익금을 선택하는데 제2셀을 선택하되 이 앞에 있는 달라는 지워주시고요. 그 값이 50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나 같다 5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두 가지 조건을 다 작성하셨다면 가로를 닫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서식을 클릭하셔서 글꼴 스타일은 기울인 꼴이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파랑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서 이익률이 20%를 초과했거나 초과되지 않은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이익금이 50만원 이상인 데이터에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본 작업 2번 시트를 클릭해서 시트 보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I3부터 I25 영역에 대해서 I3부터 I25 영역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K3부터 K25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셀 잠검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셀 서식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그 다음 보호 탭에 가셔서요. 잠금은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숨김을 체크하시고요. 숨김을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시트 보호를 했을 때 다른 사용자가 여기 입력된 수식을 볼 수 없도록 기본 먼저 첫 번째 설정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시트 보호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탭에 가시면 변경 내용에 시트 보호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문제에서요.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 기본값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잠긴 셀 선택 그 다음에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은 허용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값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보호 암호는 지정하지 말라시니까 그냥 입력하지 않고요. 확인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냐면 I열과 J열의 내가 작성된 수식을 수식 입력줄을 통해서 볼 수가 없죠. 다른 사용자가 임의로 와서 클릭은 할 수 있지만 수식의 내용을 보실 수는 없습니다. 시트 보호하는 작업 하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시트에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 탭을 한번 클릭할까요. 그 다음 통화 문서 보기에 가셔서 페이지 나누기 보기라는 걸 클릭합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1페이지, 2페이지로 나누어지는데 좀 작게 표시가 되죠. 100%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해서 1페이지, 2페이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문제에서 P2부터 K25 영역만 한 페이지 인쇄대로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하래요. 그러면 지금 페이지 구분선은 A1부터 K25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위쪽을 내려서 2행으로 바꾸시고요. 왼쪽의 구분선을 이용해서 비율로 바꾸시면 기본은 P부터 K25 영역까지 설정은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1페이지, 2페이지인데 한 페이지로 인쇄되도록 설정하려면요. 1페이지와 2페이지 구분선 H와 I 사이의 경계라인이 있습니다. 이 경계라인을 드래그 하셔서요. K열 밖으로 드래그 하시면 이제 범위 정한 영역을 한 페이지로 페이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설정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두 번째 통합문서 보기입니다. 통합문서 보기 기본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계산 작업 보겠습니다. 계산 작업 첫 번째 매출액을 구하는데요. 수량 곱하기 단가입니다. 단가는 오른쪽에 단가표에 수직으로 작성된 데이터에 첫 번째 열에 가서 찾고 두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오는 작업부터 하겠습니다. 커서를 F3세를 갖다 놓으시고요. 는 하신 다음 브이루커 하신 다음 자전거 명이 있는 B3을 가지고요. 오른쪽 단가표에 가서 찾을 건데 단가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 번째 열에 갔고요.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는 가져올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해당된 자전거 명에 해당한 단가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값에다가요. 곱하기 하라고 했어요. 수량을 곱해서 계산하니까 2, 3을 곱해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해당된 데이터의 수량을 곱한 매출액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익금입니다. 이익금은 판매일자가 4월 이전에 해당한 거와 나머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익금은 20%, 30%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if 함수를 사용해서요. if, 만약에요. 4월이라는 기준을 넣기 위해서 먼스 함수가 필요합니다. 판매일자에서 월을 추출한 데이터가요. 4월 이전입니까? 4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하면 4월, 3월, 2월, 1월이 되겠죠. 이 데이터에 대해서 매출액, 바로 왼쪽에 있는 매출액 곱하기 20%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매출액 곱하기 30%를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1월부터 4월까지는 20% 그 다음 그 이유는 30%의 이익금을 계산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판매일자와 그 다음에 수량을 이용해서 표 2, 제16셀에다가 6월과 7월의 평균 수량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평균을 구하겠다. 는 하시고요. 네, 에버레이지라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에버레이지라는 함수 입력하실 거고요. 그 다음 if라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if, 만약에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단 6월과 7월에 해당한 데이터에 평균을 구할 거니까 먼수 함수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판매일자에 가서요. 수식을 복사할 거 아니니까요. 그냥 드래그만 하셔도 되고 F4 누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데이터에 가서 월을 추출한 값이 6하고 같습니까? 라는 데이터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요. 가로로 묶을까요? 이렇게 묶어 주시고요. 두 번째 조건. 5월이기 때문에 더하기를 해요. 보통은요.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조건에 모두 만족한 인데요. 지금은 6월과 7월을 모두 만족할 수는 없죠. 그래서 6월 또는 7월 배열 수식에서 또는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동일하게 먼수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7월달에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판매일자에 가서 월을 추출한 값이 7하고 같습니까? 얘도 좀 구분하기 편하게 가로로 좀 묶을게요. 두 번째 조건도 이렇게 묶겠습니다. 그래서 5월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하면 되는데 5월 연산자가 없었기 때문에 더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5월 조건을 작성해 봤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수량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량을 넣어 주시고요. 이 부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평균을 구할 수 있도록 에버레이지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돼요. 그래서 잠시 확인할게요. 이 부에 대한 조건은 여기까지 그 다음 조건에 만족했을 때 값 그 다음 에버레이지에 대한 가로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면 6월과 7월의 수량의 평균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3에 가서요. 표 3 K22셀에다가 썸 함수를 이용해서 자전거 명과 그 다음 회사 명에 해당한 데이터가 몇 건인지를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는 하시고 썸 함수 입력하실 거고요. 첫 번째 조건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미리 가로를 작성할게요. 자전거 명이 있는 데이터 수식을 한 번만 쓸 건 아니고 복사할 거니까 F4 꼭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스파크라는 데이터가 제2열에 있으니까 제2 앞에만 달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고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작성하다 말고 다른 곳을 클릭해서 오류가 난 거예요. 두 번째 곱하기 가로 열고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회사 명을 드래그 할 거고요. F4 절대 참조 그 다음 회사 명에 있는 삼천리 선택하되 21행에 있습니다. 21행만 F4를 누르기 위해서 직접 넣으셔도 되고요. F4, F4 두 번 누르셔서 행 앞에만 달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에 가로 닫아 주시면 만족한 데이터가 있으면 1이라는 숫자가 구해질 거고요. 그럼 1에 대한 합계를 구하면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 몇 건인지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썸함수를 통해서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개발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또는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F11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사용자 정의함수 public function FN 문제에 나와 있는 비고를 입력하고 입력받는 값은 수량을 입력받겠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만약에 입력받은 수량이 3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그렇다면 FN 비고에다가 문제에서 단체 구매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LC, IF를 통해서 5보다 작습니까? 수량이 5보다 작습니까? 라는 조건을 작성해 보시고요.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DEN 그렇다면 FN 우리 비고에다가는요. 개인 구매라고 쓰라고 했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FN 비고에다가 공백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IF 구매를 사용했기 때문에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나와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슬슬 풀면 되는데 열심히 썼는데요. 제가 문제의 끝까지 안 봤어요. IF 구문이 아니라 SELECT CASE 구문을 사용하래요. 다시 지울게요. IF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SELECT CASE로 작성하는 경우는 SELECT CASE 수량을 입력받습니다. CASE CASE IS 그거나 같다. 30보다 그거나 같다면 우리는 FN 비고에다가 뭐라고 쓴다고요? 단체 구매 다시 case is 5보다 작다면 fm 비고는 개인 구매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case else 라고 입력하시고요. fm 비고에다가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셀렉트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셀렉트 하셔야겠죠. 네 여기 여러분은 if 구문 셀렉트 구문 본연에게 두 번 다 설명을 드렸네요. 이제 다 작성을 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커서를 비고 h3에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에 fm 비고 선택하시고 확인 수량만 넣어주시면 돼요. e3셀을 선택 확인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단체 구매, 개인 구매, 공백으로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석회산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그림을 봤더니 b4부터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b2셀에 있는 판매 일자는 필터예요. 우리는 실제 데이터 부분에다가 시작점을 지정하는 거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문제에서요. 자전거 매장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매장 관리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자전거 매장 관리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판매 일자가 필터에 있네요. 매출액이 있습니다. 매출액은 행에 있고요. 자전거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 수는 문제에서 자전거 명을 이용하래요. 자전거 명, 그 다음에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익금이 있습니다. 제시된 딱 피버 테이블을 보시고 필드명을 하나씩 더블클릭해 가시면 돼요. 되셨으면 다음 누르시고요. 따로 필터 언급 없습니다. 순서도 없습니다. 마침 누르시고요. 우리는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할 겁니다. 라고요.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판매 일자를 선택해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매출액을 선택하셔서 행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자전거 수는 자전거 명이고 단가, 그 다음 이익금을 드래그 하십니다. 다음은 각각 드래그가 되셨고요. 문제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이라고 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고요. 매출액 필드에 대해서 0부터 600까지는 100단위로 그룹을 작성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출액에 대한 그룹 작업을 하기 위해서 B5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최소값을 0부터 최대값을 매출액 600만원까지 입력하시고 단위는 100단위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단위에서 동그라미 6개, 0의 개수가 6개인지 확인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단가와 이익금에 대해서는 가필드 설정에서 숫자로 바꾸라고 했고요. 따로 뭐 평균 언급은 없으니까 합계 단가가 있는 D4셀에서 더블클릭 표시 형식 탭에서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체크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E4셀 이익금에서도 마찬가지로 더블클릭 표시 형식에서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명 필드에 대해서는 자전거 수로 이름을 바꾸래요. 더블클릭 하시고요. 사용자 지정 이름에다가 자전거 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이제는 문제에서요. 피버테이블 보고서를 자동서식 보고서 1번 형식으로 지정하라고 했어요. 보통은 피버테이블 스타일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보고서 형식은 어떻게 추가하시냐면 기타 명령에 가셔서요. 그 다음 모든 명령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명령으로 바꾸시면 숫자부터 쭉 표시가 되고요. 더 내려가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이죠. 이응 다음에 지읒에 가시면 아야, 어여의 자동서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추가하시면 이렇게 자동서식이 오른쪽에 추가가 되실 거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추가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 자동서식을 누르셔서 문제의 보고서 1번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제시된 그림과 같이 자동서식으로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한 내용과 여러분의 문제에 제시된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첫 번째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중복된 값을 삭제하라고 했어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중복된 항목 제거 모두 선택해 취소를 한번 누르신 다음에 수량과 그 다음 이익률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익률 선택합니다. 두 개를 기준으로 중복된 데이터가 있으면 삭제하겠다 확인 한번 눌렀더니 한 개가 중복되어 있었나봐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하나의 중복된 데이터는 삭제가 됐고요. 다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상위 하위 규칙을 이용해 조건부 서식의 상위 하위 규칙을 이용하여 이익금 필드에 대해서 이익금 필드가 G3부터 쭉 내리셔서 G39까지가 되겠네요. 이 필드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이니까 홈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에 상위 하위 규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위 10개 항목만 그러면 상위 10개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숫자 1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10개 항목에 대해서 진한 빨강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 아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네요. 진한 빨강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를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면 상위 10개만 찾아가지고 이렇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필터 기능을 이용한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의 정열매 필터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제목에 목록 단추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표 1에 이익금 필드에 그래서 색깔이 지정된 것만 표시하래요. 이 끈필드에 진한 빨강 테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 색을 기준으로 필터링한 후 그러면 뭐 글자 색을 하셔도 되고요. 셀 색을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클릭 한번 하시고요. 그럼 10개 항목만 조건부 서식이 지정된 데이터만 화면에 보여줄 거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림차순 하라고 했어요. 숫자에 내림차순 정렬 한번 해주시면 상위 1부터 10까지 정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석 작업 두 번째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차트 문제 보겠습니다. 총 방문객수 계열을 약간의 회색 계열이네요. 선택하시고 딜리트 마우스 오른쪽 삭제 누르셔도 돼요. 두 번째 보조 세로 갑축에 아, 제거하고 유료 주황색 계열을 선택해서요. 보조 축으로 표시하래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서요. 보조 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황색은 오른쪽에 있는 눈금을 통해서 보시는 겁니다. 보조 세로 갑축을 선택하고요. 축 옵션에 가셔서 최소 값은 0 그 다음에 주단인 최대 값은 없고요. 주단이만 10만원 10만이라고 숫자를 입력합니다. 숫자만 하면 다 이렇게 아, 네, 10만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범례 서식이 아래쪽에 있네요. 범례를 선택하시고 우리는 아래쪽에 선택하겠습니다.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아래쪽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의 세 번째 범례 서식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차트 제목입니다. 차트 제목 차트 요소에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이라는 글자를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지역별 방문객 보고 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요. 글꼴을 도둠의 16에 굵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도둠 직접 쓰셔도 돼요. 아니면 목록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도둠이라고 하면 도둠 선택하실 수 있고요. 크기가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전체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보니까 오른쪽에 좀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영역 안쪽에 이 부분 실제 꺾은 선형에 표시가 되어 있는 영역을 그림 영역이라고 하고요. 색채우기 없음 한다고 되어 있으면 채우기에 가셔서 채우기 없음 한번 해주시면 돼요. 특별히 달라진 건 없지만 문제에 나와 있는 작업은 하셔야 돼요. 채우기 없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매크로 문제가 나왔다. 비어있는 셀 선택하고요.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범위 F7부터 F17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오른쪽에 있는 값들을 다 지우시고요. 양수, 음수, 0의 값이네요. 우리 말씀을 드렸죠. 양수가 먼저 세미콜론, 음수에 대한 서식, 그 다음에 0에 대한 서식을 넣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양수에서 색깔이 먼저 나옵니다.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수일 때 파랑색으로 기호 없이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한다.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현한 다음에 0.0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양수에 대한 작업 끝났고요. 음수에 대해서는요. 빨간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에 소수, 기호 없이 소수 첫째 자리 마찬가지로 0.0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0일 때는 0은 지우시고 이렇게 지우셔야 돼요. 제가 그냥 설명을 위해서 넣었던 거고요. 미음자 눌러서, 한자키 눌러서 다이아몬드 모양을 찾습니다. 마름모 모양 선택하고 큰다운 뷰 닫아주시면 돼요. 양수, 음수, 0은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임의로 입력한 거고요. 사용자 정의 수어시계단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입력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이제 서식 작업은 되셨습니다. 매크로 기록 중지하셔야 되겠죠.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삽입에 가셔서 양치 컨트롤에 위치는 B2부터 C3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서식 적용을 연결하겠습니다. 확인. 텍스트에다가 문제에서 서식 적용이라고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서식 해제 라고 넣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에 범위 F7부터 F17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셀 서식에 가셔서요. 숫자에 숫자에 회계에 아니 아니 서식의 회계에 소수 자릿수 두 자리까지 기호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에 소수 자릿수 두 자리 기호 없음 확인 한번 눌러서 서식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겠습니다.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합니다. 다음은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F2부터 F3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서식 해제 확인 텍스트를 서식 해제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폼을 보여라 디자인 모드 클릭하셔서 자전거 구입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폼의 이름은 자전거 구입 아 판매관리 자전거 판매관리 자전거 판매관리 데이터는 K4부터 K8 영역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K4부터 K8 영역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좀 어려우니까 세 번째 문제를 먼저 할게요. 세 번째 폼을 종료하면 폼이 메모리에서 제거되고 수거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문제를 먼저 하겠습니다. 종료할 때 CMD 종료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폼을 닫겠습니다. 언노둠이 폼이 닫히면서 메시지 박스를 보여주래요. 메시지 박스 박스의 내용은 수거하셨습니다. 라고 작성하십니다. 그러면 프로시저 작성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와 세 번째 문제는 어렵지 않았으니까 우선 10점은 받으신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작성하겠습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했을 때 등록을 클릭했을 때 아래 내용이 수행되도록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죠. 그러면 입력할 행이 제일 중요해요. 행은 내가 4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잖아요. 그럼 4행에 입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의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i라는 변수를 만들 거고요. range 기준 셀은 b3셀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b3셀을 기준으로 current region 연결된 행의 rows count 세라 그러면 값이 얼마가 나와요? 1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저희는 어디다가 넣는다고요? 4행에다가 왜 1이 나온지는 아시겠어요? b3을 기준 연결된 행 위에 자전거 판매 대장이 있는데요. 바로 연결된 두 번째 행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하나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1이 여기서 구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1이 구해지니까 4행에 입력할 수 있도록 도하기 3을 한 거고요. 이제는 각각의 셀에다가 조금 전에 구한 행의 해사명은 두 번째니까 2가 되는 거죠. 비열이니까 2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해사명에다가는 우리 폼에서 입력받은 TST 해사명에서 입력받은 값을 넣을 거고요. 컨트롤 C 눌러서 3, 4, 5, 6까지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세 번째 C열과 D열, E열, F열까지 데이터를 입력하실 거고요. C열은 자전거명이네요. 자전거명은 콤보 상자로 되어 있는 자전거명에서 입력한 값을 넣으실 거고요. 네 번째는 판매액이네요. 폼에서 판매액에서 입력받은 값을 넣으실 거고요. 다섯 번째 구분은요. 폼에서 선택하는 값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잠깐 볼게요. 폼을 자전거명, TXT 해사명 그 다음에 TXT CNB 자전거명 판매액, TXT 판매 그 다음에 구분은 내가 선택하면 OP 일반이고요. 공동구매 선택하면 OP09예요. 그래서 다시 폼으로 등록을 더블 클릭해서요. 만약에요. 구분은 OP 일반이 선택이 되어 있다. 선택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트루 값이죠. 트루라면 된 우리는 다섯 번째에다가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요. 문제에서 선택하면 일반이라고 표시하래요. 그리고 일반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여섯 번째 할인액은 어떻게 계산하라고 되어 있냐면 판매액의 3%를 곱하래요. 세일즈 판매액은 네 번째 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D열에 있잖아요. D열에다가 곱하기 0.03을 하래요. 3%니까 0.03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else라고 입력할 거고요. else 동일하게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할 거고요. 만약에 일반이 선택되지 않았다면요. 공동구매가 선택이 된 거죠. 둘 중에 하나니까 일반이 선택되지 않았다면 공동구매고 공동구매는 10%니까 0.1이네요.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돼요. 여기서 판맥을 직접 여기다 넣으셔도 돼요. 나는 여기에서 입력받은 셀을 가져다가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세일즈라고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작성을 했어요. 또 실행했고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고요. 디자인 모드를 끝내게 하고 자전거 관리 폼이 나왔어요. 회사명 회사명 삼천리 자전거 삼천리라고 넣어볼까요? 자전거명 하나 선택하시고요. 포인트 판매 15만원 그 다음 일반 구매했습니다. 등록 한번 해볼까요? 삼천리 포인트 15만원 일반 거기에 3%가 곱해져서 4,500 할인 할인액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구매로 바꿔보시면 이렇게 15,000 이라고 10%니까 15,000 이란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종료 버튼 누르면 폼이 닫히면서 수고하셨습니다.